네, 저도 고정 예능이 처음이어서 사실 좀 긴장이 되고 하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서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경규 선배님, 이혁자 선생님이 정말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 출연하기가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프로그램 주제가 요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출연자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좀 밧고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요리하는게 워낙 좋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제가 함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지인분들 다들 멋있습니다. 네, 진세윤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예능이 이제 첫 고정인데요. 확실히 뭔가 게스트로 이제 나갔을 때 보다는 그 어떤 책임감과 긴장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정말 드라마 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제작발표에 또한 많이 달라서 아까 저도 모르게 너무 신이 나서 포토타임 때 정말 신나는 거 그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뭔가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 편의점에서 많이 사먹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합을 어떻게 어떻게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랬던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정말 맛있는 조합의 음식을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